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 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람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따 나도 모르게 온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사람은 다 체면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용 있게 보지 못하고 허영을 부리게 되죠. 또 우리가 맞다 안 맞다는 일은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말이죠. 저런 게 우리 주위에 쉽게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가까이에 쉽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어뿌리면 굉장히 내가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속에 그냥 있다 보니까 한 90%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게 되죠. 이 중에서 한 40% 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 상태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또 이러다 보면 우리에게 제일 빨리 찾아오는 게 가난이죠.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과연 성경에 연약한 자들이나 포기한 자들이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입장에 놓인 요셉이 실패를 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80될 때까지 응답 없었던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틀림없이 그때까지 보면 실패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큰 일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큰 일을 했잖아요. 그래놓고도 낙심했어요. 어느 정도 낙심했는가 하니까 나를 불러가달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 이거죠. 과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 실패하는 게 맞는데 베드로가 과연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쉬워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허용을 부리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지 몰라도 내 자신은 손해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 살면 분위기는 맞을지 모르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호랩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망해버린 모세가 호랩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은 겁니다. 좀 어렵기도 해서요. 바로 왕에게 가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 제일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잡았어요. 여러분 진짜 나이 들 때까지 난 아무 응답이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는 겁니다. 일찍 붙잡았냐 늦게 붙잡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평생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약 하나만 성취되어 버리면 영혼이 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나 중의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일 막 벌림에서 열심히 하시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 보기 힘들어요. 교인들이 안 해야되는 것을 자꾸 하는데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모세가 사실은 그동안 행위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잡는 순간 이 호랩산에서 모세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저기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보리산에서 최고의 은약을 이루셨습니다. 강남산에서 최고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최고의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 세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이 보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겁도 없이 막 그냥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로마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는 로마 때문에 망인 거예요. 전 세계 로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실은 행복을 주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할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그란 걸 원형극강 지어놓고 거기서 싸움 붙여 죽이는 거 그거 보고 막 환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영화에는 보니까 둘이서 싸우는데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긴 사람이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걸 보고 있는 막 청중들이 죽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게 로마입니다. 그게 미친 것들이지 무슨 사는 겁니까? 절대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꾸는 겁니다. 누구나 응답받습니다. 이거 못 바꿨다? 누구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망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첫째입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진 각인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 각인된 것이 나도 모르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돼요. 이 열두 가지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열두 가지 각인이 우선으로 막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안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되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 가지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로 계속 확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걸로 계속 확인됩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맞다고 인정만 해도 역사는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역사는 나요. 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 그렇다. 라고 생각들면요.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 각인된 것은 반드시 응답해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각인시키자는 거죠. 사실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다른 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한 번만 체험해 뿌리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간증권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안 들을 수는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거만 하고 살아요.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신자들이 이거만 하고 산다니까요. 교회에 와서도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사람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굉장한 영적인 것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 소리에만 얘기해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은양을 잡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10년을 현장 뛰었는데 많은 걸 봤어요. 많은 그 말씀도 깨달았어요. 진짜로. 아 이렇게 하면 세계보험을 하겠구나 하는 말씀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은 압니다. 제게는요. 단 한 개도 응답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단 한 개도 응답 오는 게 없어요. 교회 가면 어렵고요. 집에 가면 조금 더 어렵고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고요. 전부 말해주는 사람은 어려운 말만 해줘요. 정말 힘이 되도록 영증이 말해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신자가 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에게 앉은 게 은혜입니다. 어느 날요. 진짜로. 저도 놀랐어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각인된 대로 응답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니까 나는 건강 안 건강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어요. 개척을 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시고 있던 사람은 우리가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내가 모셨던 분인데 안 그래요? 이분이 나를 보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면서요. 왜요? 부끄럽더니 내가 자네가 이렇게 전동 운동할 목사라는 걸 몰랐던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리고 내가 자신을 너무 너무 잊고 내가 이 운동을 안 보여서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내가 이 운동을 하는 것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이 가만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듣고 보니까 이분하고 나한테 눈이 다 와 마주셔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전혀 모든 부분에 변화를 주시는 이 증거를요 같이 우리가 누리는 포럼이 된 거죠. 내가 훌륭하다? 당신도 이 말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그때 느낀 겁니다 모든 이 현장은 밭이에요 그렇죠 그때 내가 느낀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오는지 압니까? 말씀이 계속 성시되어오는 거죠 내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더더욱이나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나는 이거 옛날에 몰랐거든요 기도 이때부터 이때부터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뿌리를 내려요 보금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니까 뭐가 옵니까? 열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보금 부자고 기도하는 것은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것은 열매맵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두려운 게 아니고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리세인 참 불쌍하죠 이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교권 불쌍해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여기 빠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고 난리 치고 목사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계 수백 개 교단은 이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판검사들이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교회 때문에 아니고 목사 때문에 하도 하도 고발하고 싸우고 목사끼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검사 한 명이 믿고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하는 고민이라 하여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불쌍한 목사들 여러분들이 불쌍한 목사되지 말고 행복한 목사되세요 이번에 체가 났을 때 최태식 목사 행복한 목사네요 알게도 그랬지만 원래 최 목사가 옛날에 별명이 최 칼이었어요 지금 완전 최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을 보세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깐요 이런 짓 하면서 살라고 태어났나 말이야 참 부끄럽죠 중직자분들이 잘못하면 교회에 가서 이 짓하게 돼요 어디에 말이오? 세상에서 말이지 하는 것도 안 하는 수준 낮은 것을 교회에 와서 해요 반드시 열매맺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며 이 축복이 여러분 겁니다 뭐 안 해도 돼요 약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저 성교지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19장 1절 7절 이후에는 로마로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게 되어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딱 생겨요 이 체질은 반드시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리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으로 각인되고 뿌리 체질 되어지면 반드시 미래는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정말로 세상 사람처럼 막 그렇게 안 했는데 성공하게 돼요 싸우지도 않는데 정복하게 돼요 이런 응답이 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정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알고 나니깐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이익을 놓고 싸우는 걸 보면요 우습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하는지 불쌍한 생각이 들죠 중직자, 특히 장로님, 산업인들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90%의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10%의 사람은 성공했느냐 더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더 어려워요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며칠만 해도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그건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절대 속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될 산업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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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